안녕하세요 사진가 조준의 사진 장비 리뷰입니다 오늘 좋은 제품을 알게 되어서 너무 편리하고 빠르고 이게 없으면 답답한 일이 많아서요 이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바로 USB-C 멀티 허브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저는 단순히 전에 맥힌토시라는 노트북 회사에서 이 단자들을 다 없애고 아주 작고 경영화를 시키면서 이 USB-C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이런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디어 포트를 이용을 이 C를 연결을 해서 하게 하는 장비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핸드폰에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요 어제 지금 제가 제주에 와서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핸드폰으로 타임랩스를 찍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한 4천장 정도 찍었는데 이거를 노트북에다 옮기려고 보니까 이 내부 메모리가 굉장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20몇 시간씩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USB-C 단자를 단자에 조그맣게 뭘 꽂으면 USB 3.0으로 바꿔주는 젠더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알게 됐고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여기 제주도에 김형욱이라는 작가님이 계신데 그 작가님한테 혹시 USB-C를 USB 3.0으로 바꿔주는 젠더가 있나요? 여쭤봤더니 이거 혹시 되나 해보실래? 하면서 빌려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컴퓨터에만 쓸 수 있는 거고 핸드폰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심지어 핸드폰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도 엄청 빨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원래는 HDMI, USB 3.0 3개 그 다음에 여기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가 다 들어가고요 심지어 여기 또 이렇게 다른 USB-C 장치를 꼽아서 또 연결을 해서 나갈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USB-C 단자에 케이블 꽂으면 바로 그냥 혼자 자기가 인식이 돼요 여기 보시면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파랗게 불이 들어오고 여기에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이렇게 꼽으면 그냥 끝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드로이드 USB-C를 연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통해 파일 전송을 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이렇게 뜨죠. 이 설정이 뜨시면 이 SD카드를 USB 파일 전송 드라이브로 인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어떤 앱이 실행이 되냐면 내 파일이라는 앱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내 메모리 카드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저희는 사실은 이 핸드폰에 있는 거를 메모리 카드로 옮기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뒤로 가기를 한번 누르시고요. 보시면 내장 메모리가 있어요. 내 핸드폰 내에 있는 내장 메모리 속에 있는 카메라의 영상이나 사진을 꺼내려고 하니까 내장 메모리 누르고 DCMI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디카 이미지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메모리인가요? 하여튼 이 폴더가 있어요. DCMI 이 폴더를 꾹 눌러주십니다. 꾹 눌러주시면 옆에 체크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생겨요. 여러 개를 한 번에 할 수도 있고요. 디카 이미지 폴더 옆에 체크박스 눌러주고요. 옆에 복사나 이동을 눌러주세요. 이동을 누르면 여기 있는 거를 아예 다 옮겨버리는 거고 복사를 하면 여기도 남아있고 카드에도 남아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동을 할게요. 또 여기 비워야 채울 수 있으니까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나가서 USB 저장 공간 이 메모리 카드죠. 여기에 여기로 이동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동이 그냥 끝났어요. 파일이 적긴 했지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지금 이거는 메모리 카드를 여기다 이렇게 바로 리덕에 꽂은 거잖아요. 근데 다른 굉장히 빠른 메모리 카드 이건 XQD라고 해서 속도가 거의 500M까지 나오는 엄청 빠른 말하자면 SSD 리더기 있거든요. 세상에 리더기가 붙어요. 여기 보세요.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꽂으려는 건 어렵네요. 꽂으면 얘가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소니 USB 드라이브 미디어 파일 전송하면 여기를 누르세요. 여기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지금 옮겼다는 이 폴더거든요. 딕타임이지 이런 것들이 수천장이 엄청 빠른 속도 컴퓨터로 옮겼을 때는 22시간 걸렸어요. 컴퓨터로 옮길 때는 근데 이 굉장히 빠른 메모리 카드를 써서 옮기니까 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USB-C C 허브와 이 메모리 카드 조합이면 카메라에 영상과 사진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쉽게 컴퓨터로 잘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어떻게 구입하시면 되냐면요.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다나와에서 가격 검색을 하거든요. 음 여기에 다나와 검색 다나와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USB 다시 뜨고 C 멀티 허브라고 한글로 써볼게요. 멀티 허브 한글로 여기 나오네. 한글로만 쳐도 USB 타입 C 멀티 허브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시면 USB-C 멀티 타입 허브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게 C타입 28,900원이네. 3만원 정도면 살 수가 있겠네. 여기 보면 똑같아요. 확장 컨버터 멀티도 되고 USB-C가 뒤로 하나 더 나온다는 거죠. USB 허브도 3개 나와 있고 뭐 마이크로 SD랑 뭐 이렇게 다 되고 HDMI 빠지게 돼 있고요. 무존원원으로 제공이 된다고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지금도 핸드폰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핸드폰 사용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 예전 우리 석기시대 때나 그 수렵하던 시절에는 좋은 그 사냥 도구를 사용해서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잖아요. 지금 현대인의 가장 좋은 사냥 도구 중에 하나는 이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사진가로서 방법이 이렇게 USB-C 타입 멀티 허브를 사용해서 빠른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사진과 영상을 뭐 컴퓨터나 다른 기기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요거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스캔 중에서 감사하고요. 사실 제 여기 그 제주 여행 중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미린 리뷰나 영상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